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니가 두목이다 난 그대뿐이에요 얼굴값은 제법 받겠네 나는 그분을 모시는 호위대장이다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아나 달 내 거라는 표식이야 여기가 달 구경하기에 제일 좋지 않나 괜찮아? 지금 우리도 잡혀 아가씨를 꼬시던 중인 것 같아 가봐 왔나? 날 보러 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? 성으로 와 내가 너는 구워할 수 있다 와라 오오오 did 오오오 오오 아 달 구워 을